경기 불황 속에 기름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세는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매일 왕복 15km의 거리를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 박준영 씨. 한 달에 9만 원이면 충분했던 기름값이 최근 들어 12만 원어치를 넣고도 빠듯해지자 통금버스 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오르면서 이번 주 리터당 1528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이후 최고입니다. 기름 보일러에 사용되는 실내 등유값도 지난해보다 리터당 1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난반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그동안 국제 유가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달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바뀌었지만 국내 유가에 반영되려면 적어도 내년 1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만 해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50달러였었는데 11월 이후에는 60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것이 국내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몇 주 더 상승세를 보일 것 같아요. 계속된 기름값 상승세로 인해 올겨울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